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면 되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무덤날씨가 습니다. 주님께서 무덤날씨가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님이 소망하고 바라는 적도 있다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공복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실 것 같으며 살아계신 우리의 성령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어머님 이곳에 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어머니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어머니도 주님께 항상 이곳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머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주님께서 다 함께 해주셔서 그때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항상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머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항상 믿으며 주님께 어머니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자 하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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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이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온도 날씨가 항상 귀찮고 항상 관광시켜주시고 오늘 최상화가 바라는 것도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이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이제 오늘 바쁘게 되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주님가 늘어나면 우리 아버지들을 주님의 도와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는 다른 친구들과 신경을 도와주시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은 신도불불불로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면 우리 아버지들 항상 우리를 쉬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대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주님과 주옵소서 우리 아버님 마음속에 오직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과 삶을 주관하시니 오직 하나님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은 죽으면 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동시에 하나님께 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흥아버지 영혼을 구원 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잡이 정도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늘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흥에서 시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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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흥아버지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멘